수고하십시오 심심한 시간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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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우리 이제 또 8시에 어쩌라고 쩌라고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? 설날이니까 키마 환기 안 시키는거야? 괜찮지 않나요? 여러분 화면에 세이킹 세이킹 오랜만이죠? 오빠는 뭐 푸러 아니 왜 그런색이야 한번 뜯어봐도 되나? 어때 오 비주얼은 써봐야 알겠다 왜 이렇게 안나와 마지막 집이랑 아니 좀 안나와 아니 여러분들 거의 슬라임인데요? 아 좀 심하네 자폐 너무 아니 자폐 너무 뭐하세요? 좀 넘어진거 아니에요? 진짜로 아니 이거 누가 만든건데요? 우리가 10시간 국물 싹싹싹이 안 받아도 돼?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국이네 진짜로 구수하네 진심 오빠 먹기 싫으니까 안 먹어 그래도 괜찮은데요? 씹을만 하네요 씹을만? 아 오빠한테는 이 선물을 와 일단 선물 먼저 주자 아 진짜 이거 독주머니 주는거야? 응 여기서 선물이잖아 아 너는 풀었으니까 선물 두개 주게 그냥 까먹는데? 어 스팸세트 인물맞추기 티백세트 명대사 이용하나기 티백 티백 인물맞추기부터 갈까요 오빠 오빠랑 언니랑 둘이 같이 맞추면 되겠다 이거를 언니가 보고 설명해 그리고 오빠가 맞추는 걸로 잘해봤는데 오빠 어? 개새끼 개새끼 아 빨리 아 뭐걸러 본거야 뭐걸러 백스 여기 담았어? 여기가 찌임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음 음 찌질 좀 써라니까 아 이보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어 어 어 어 양궁선수소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어 나 이거 아 어 진짜 어 어 아 어 어떻게 하러 이거 와 언니 아이언맨 아아 세이가 힌트를 잘 줬다 톳국을 또 또 갑자기 거지하고 왕초 왕초더라 그냥 먹는게 아니야 나빠서 해 너가 해봐 어떻게 하지 아 됐어 누나 됐어 붙였다 빙폼주 말하면 어떡해 아 말하면 어떡해 말하면 어떡해 아 미안 미안 시발 시발 오빠라 너 국을 입에 가고 좋은 거라 이건 누구야? 만철이? 이분 혹시 몰라? 누구야? 강다라마바사 동창식 아 잠깐만 아 누구? 왜 동대왕? 중순대왕 오케이 맞췄다 맞췄다 명절특집이랑 이분 누구야? 순대 오매나옥광 통달성 아 임당이 누나였어? 아니 아 주산화가 헷갈려가지고 주산화가 헷갈렸어요 동반지 오래됐어?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아 진짜 너무 본지 오래되네 뭐야 이게? 요시메? 한 번지 오래됐어 뭐야 우리? 요시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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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마리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뭔데? 그거 맛있어 테드풀 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누나면 해봐 어떻게 해요 이거? 스팸 세트 아 잘했다 좋아요 김치찌개 먹으면 돼 넣어먹어야지 근데 이거 맛있네 두 번째 아 선물 두 개 아 이거 난 짧게 난 세 개만 하자 어 그래 그래 명대사가 말해 내가 내가 하는 거야 아 누나가 내는 거야 또? 둘이 번거로우면 사라지고 처음에 이제 언니한테 낼게요 초언니 다리는? 두마모 다리 사이 초언니 그 작전인데? 초언니가 계속되면? 불리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추정인 줄 아는 거지 아 추정이야 아 추정이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최고의 떡 맛있음이면 좀 맛있음이면 좀 왕추도 환장한 맛 기감이 개걸스럽게 먹던 맛 멜키빈 얼마나 기부할지 지켜봐주세요 아 이거 이제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? 아 그쵸 그쵸 슬슬 말할게요 나 당황하다가 방금 ATM에서 급하게 뽑아왔어 아 맞아? ATM에서 딱 한 거 20에서 30이네 30다리 네 30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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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담배 이건 제가 이따 방송 끝날 때 먹을게요 좀 더 갖다 버리겠습니다 너무 밍밍해졌어요 진짜 정성은 너무 고마운데 왜 구라를 까고 있어 감사해요 근데 맛있지? 맛있긴? 강요한 아니 맛있지 아 맛있어 진짜 근데 맛있지 맛있는데 맛이 조금 굳어버린 느낌 근데 맛있지 아 맛있지 아니요 뱅채핑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떡국 배달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 고생했네 명절인데 아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? 역시 맥키미가 끝까지 잘 살려줬네 너무 재밌었다 오늘 안녕